TV로 읽는 독서수다. TV엔 요즘 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새학기 특집, 시청자들과 함께 읽을 오늘의 책. 삼국지. 원소까지 이겨서 이때부터가 조조의 시대입니다. 손건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항복해. 제가 바람과 구름을 움직일 줄 압니다. 맞바람을 타고 조조의 배에 물이 확 하고 붙은 거죠. 짜고치는 계략이었던 거예요. 잠시 뒤에 공명은 진영으로 주유를 찾아갔다. 주유는 장막에서 내려와 영접하고 칭송하며 부러워한다. 선생의 신인다운 계책은 사람을 간복하게 하셨소. 그런 조그만 속임수를 어찌 기이하다 할 것 있겠소. 주유는 공명을 장막으로 안내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청한다. 어제 주군께서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군사를 진격시키라는 재촉이 왔소. 그러나 아직 묘한 계책이 없으니 바라건대 선생은 지도해 주시오. 나는 원래 보잘것없는 재조뿐이니 어찌 묘한 계책이 있겠소. 내가 전번에 조조의 수체를 엿보하는데 그 엄격하고 정연함이 다 법도가 있어. 등 안이 공격할 바가 아니오. 그래서 한 계책을 생각해냈으나 과연 적절할지 어떨지 선생께서 결정을 지어주시오. 도독은 그 계책을 말하지 마시오. 각자 손바닥에 뜻한 바 계책을 써서 우리 의견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기로 합시다. 주유는 반색을 하며 벼루와 붓을 가져오라고 하여 돌아앉아. 먼저 손바닥에 쓰고 공명에게 붓을 넘겼다. 공명이 돌아앉아 쓴 뒤 각기 의자를 접근하고 서로 손바닥을 내밀어 펴보인다. 두 사람은 상대의 것을 보자 함께 크게 웃는다. 주유의 손바닥에 적혀있는 글자도 불화자요. 공명의 손바닥에 역시 불화자가 적혀있었다. 주유는 당부한다. 우리 두 사람의 의견이 같으니 이젠 다시 의심할 것이 없어. 바라건대 이 일을 누솔하지 마시오. 공명은 대답한다. 우리 양가의 공사를 어찌 누솔할 이스리요. 조조가 두 번이나 우리 계책에 걸려들었지만 우리의 이번 계책만은 방비하지 못할 것이니 이제부터 도덕은 마음대로 실천하는 것이 좋소. 이리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주유와 공명은 작별했다. 그러니 모든 장수들도 이 일만은 알지 못했다. 주유는 산 위에 서서 조조의 수채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뒤로 나자빠지더니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는다. 그들은 황망히 송곤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의원을 불러 주유를 치료한다. 노숙은 주유가 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을 보자 괴롭고 답답해서 공명을 찾아갔다. 도덕이 갑자기 병이 났으니 큰일이오. 공명이 되묻는다. 귀공의 생각엔 어찌하면 좋겠소. 이건 조조의 복이며 우리 강동의 불행이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주유의 병은 이 제갈량이 능히 고칠 수 있어. 노숙은 주유의 병을 봐달라 간청하고 공명을 장막 안으로 데려갔다. 노숙이 먼저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주유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 노숙이 묻는다. 병세가 좀 어떠하시오? 주유가 대답한다. 배가 쑤시듯 아프고 가끔 정신이 흐릿하오. 구역질이 나서 약이 넘어가지 않는구려. 조금 전에 공명에게 갔는데 도덕의 병을 고칠 수 있다 하기에 지금 장막 밖에 데리고 왔소. 들어오라고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겠소? 주유는 공명을 안내하도록 하고 좌우에 부축을 받아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아... 공명이 들어와서 말한다. 아마 도덕은 마음속에 무슨 울적한 생각이라도 있으신가 보. 주유는 공명이 이미 자기 속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수작을 건다. 기운을 순조롭게 하려면 무슨 약을 써야 할까요? 공명이 붓과 종이를 갖다 달라고 하더니 좌우 사람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비밀이 열여자를 쓴다. 조조를 격파하려면 불로써 공격하는 수밖에 없는데 모든 준비는 됐으나 다만 동쪽 바람이 없구려. 이것이 바로 도덕의 병의 근원이오. 선생이 이미 내 병의 근원을 알았으니 앞으로 무슨 약을 써서 고치려오. 일이 위급하니 바라건대 어서 가르쳐 주시오. 공명이 말한다. 11월 20일 갑자 날에 바람을 빌어. 22일 병인 날에 바람이 멎도록 하면 어떻겠소? 주유는 이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명령을 내린다. 씩씩한 군사 500명을 뽑아 남병산으로 보내어 단을 쌓게 하여라. 다시 120명을 뽑아 길을 잡혀 단을 지키게 하고 영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공명은 11월 20일 갑자 날 목욕 재개하고 도의를 입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칠 성단 앞에 이르렀다. 주유는 정보 노숙 등 일반 군관을 불러 각기 장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동남풍이 일어나거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라. 이날은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으로 접어들었다. 하늘은 맑아서 바람 한 점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유가 노숙에게 말한다. 공명의 말이 맞지 않도다. 한겨울에 어찌 동남풍을 얻겠소? 내 생각으로도 공명의 말이 틀림없을 것 같소? 밤 3경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난다. 보라 깃발이 일제히 서북쪽을 향하여 나무 낀다. 삽시간에 동남풍이 크게 일어나 휩쓸듯이 불어제친다. 한편 조조는 바람을 쐬며 크게 웃으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참이었다. 저편 강남 쪽에서 한 무리의 돋단배가 은은히 바람에 밀리듯 다가온다. 조조는 웃으며 말한다. 항복하는 배가 오니 이는 하늘이 나를 도우시미로다. 배들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정옥이 한참 바라보다가 조조에게 구한다. 암만 봐도 오는 배들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 같으니 더 이상 수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슨 증거라도 있는가? 곡식을 실은 배라면 그 무게가 무거워서 배가 꾸물거릴 텐데 지금 가벼이 떠서 속해오는 걸 보니 수상할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는 동남풍이 몹시부니 만일 그들이 흉측한 뜻을 품었다면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조조는 그제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서 외친다. 누가 가서 저 배들을 정지시킬 테냐?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소리가 핑 울리더니 앞서가던 배들이 일제히 불을 내지른다. 불은 억센 바람을 따르고 바람은 강한 불길을 두으니 쏜살같이 달리는 배들을 따라 연기가 하늘에 가득 퍼진다. 이렇듯 화선 스무척이 불을 내지르며 앞을 다투어 조조의 수채 안으로 들이닥치니 수채 안에 있던 조조의 배들은 순식간에 모두 불이 붙는다. 조조의 배들은 모두 다 쇠고리로 서로 단단히 비끌어 매어 있었기 때문에 각기 흩어져 달아날 수도 없었다. 조조는 형세가 매우 급한 것을 알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때 장효가 조그만 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다. 장효가 조조를 부축해서 조그만 배로 옮겨 태우려 하는데 이미 큰 배들은 불이 번질대로 번져 타오른다. 십여 명의 군사와 장효는 위기 일발의 찰나에 겨우 조조를 구출하여 호위하고 나는 듯이 언덕으로 달아난다. 엄청난 전투와 재력이 가득한 삼국지 유비 조조 손권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화요일 밤 8시 10분 TVN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